1. 발람의 행위 주님께서는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는 사람들을 향해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사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려가는 중에 부호르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이한 길로 이끌었던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죽임당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는 자들을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하고 깨우쳐 주어도 그들이 끝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을 때는 공익 가운데 시험환란과 징계가 따르지요. 주님께서 내 입의 검이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검처럼 지르듯이 지적해 주므로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 주심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실 수가 없고 결국은 사단의 송사에 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환란을 당하게 되고 질병과 사고 등의 문제로 고통받게 되지요. 이때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을 때는 사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즉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들입니다. 정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째어다 말씀한 대로 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줄 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론 말씀이 채찍과 같이 느껴진다 해도 그럴수록 그 말씀을 더 듣고 자신을 깨달아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양양이 되며 골수를 윤택하게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져 있고 마음의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가는 책망과 권면을 들으려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귀는 악한 것을 듣기 원합니다. 바로 에레미야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궤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곧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또한 자문 17장 4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쾌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말씀했지요. 더욱이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비진리 말과 자기 유익에 맞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듣고자 하여 참지 못하며 귀가 솔깃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오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